이왕이면은 고분택 선수가 떨어진 그 위치, 뒷의 오른쪽이 좋은데요. 오우, 불샷입니다. 잘 쳤습니다. 자, 그리고 박은신 선수의 조로의 기회인데요. 조심해야죠. 버디펀. 네, 들어갑니다. 마지막 주 세 선수 가운데는 박은신 선수가 가장 먼저 버디를 기록합니다. 이제 선두 하나, 한타차. 연속 버디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들어갑니다. 박은신이 한타를 더 줄이면서 고근택과 함께 공동선두가 됩니다. 아무래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거리가 안 맞고 있다는 뜻이겠죠. 8번 홀의 박은신, 이글펀. 오우, 박은신도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. 박은신의 버디펀. 네, 들어갑니다. 이번 대회 들어서는 괜찮습니다, 퍼팅이. 15원 더파, 오늘만 세타 줄이고 있는 박은신입니다.